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SBS 방송센터를 방문해 SBS 방송시스템 전반을 둘러보고 제작 현장에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한국방송협회 등 방송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어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방송산업의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방송 광고와 편성 규제를 개선해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입니다. 제복하는데 대쓰나? 오케이 마지막으로 끄러기 마은지 마은지 언급 대상 다